물이 빠지는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물이 빠지는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물이 빠지는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물이 빠지는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물이 빠지는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수박을 언제 먹지? 물을 먼저 먹지? 시간까지 정해야 돼? 진물래 전해봐야지 물이 빠지는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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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선생님 앉으세요 본 좌석 안전벨트 매야 합니다 아이 예뻐라 사이 예뻐라 사이 예뻐라 사이 예뻐라 아아 아 안녕하세요 growth 다운 parce여 103. 안녕하세요. 우와 좋다. 찰리야 일로 와봐. 여기는 바베큐 하는 공간이에요. 독립적인 공간이라서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스파 하는 곳. 이따가 여기. 이거 열어서 하는 건가봐요. 아 이거는 사람을 위한 스파에요. 저의 사리사육을 채우기 위한 스파입니다. 되게 공간이 아담한데 아늑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뷰가 되게 좋다. 여기가 살짝 위쪽에 올라와 있어요. 아주 언덕은 아닌데. 뷰 너무 좋다. 찰리야 좋지? 좋지? 밖에 뭐가 있어? 구경해봅시다. 구경 다 끝났네. 여기는 간단하게 화장대. 안녕. 찰리야. 힘들었지? 차 타고 오느라고. 찰리가 오면서 결국은 한번 토했어요. 찰리가 토 안하고 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한 시간 반 정도인데 거의 한 두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토했어요. 불쌍한 찰리. 불쌍한 찰리가 잘 안되네요. 어머. 주인공 저희가 준비해온 식량들입니다 이건 찰리꺼 특식, 이건 사료, 우유, 간식, 이것도 간식, 이건 우리 간식, 밀크티, 내가 먹을 빵, 초라빵, 아까 마케팅에 노예가 돼서 샀어요. 예정이 없던건데. 커피, 옥수수도 쪄먹을거에요. 찰리야 이거 뭐야? 우리 찰리 오늘 니나호터 쓰는 장난감 새로운 레벨에, 아 새로운 레벨이 아니라 같은 레벨인데 새로운 종류에 도전할거에요. 요거는 찰리 살림살이, 물살이랑 다 씻고, 물 마셔? 신경쓰여. 그 설거지 하는 소리 자꾸 쳐다봐. 그러면 치는 거에요. 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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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찰리가 먹을 거 찾나? 밥 줄까? 밥 줄까? 찰리 멀미 때문에 아침부터 굶었습니다 잉잉 그치? 이제 밥 먹자 뭐 줄 거냐고? 맛있는 거 찰리야 이거 맛있어 보인다 오 맛있어 보인다 앉아 아이 착해라 앉아있어 봐 기다리세요 먹어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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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은 내가 먹을게 밥은 너는 짓고 있어 난 밥 먹을게 먹을까? 찢어 나도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지? 아직 안 먹을까? 아직 안 먹을까? 아까 막 다 먹었지?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욱수수 토크 욱수수 털려 욱수수 털리는 토크 오늘 우리 나름 깔맞팀이야 관람 차리도 파란색 반다나가 있으면 좋은데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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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색이 안삼고 흘려 색이 안삼고 흘려 색이 안삼고 흘려 냄비가 따가서 안 들어갔어 나갈까? 차리빠빠가 보드게임 더프에요 그래서 집에 한 우리 몇개 있어 총? 몇개 없어 몇개 없어서 한 30개? 한 2-30개 있어요 집에 보드게임 다 팔아야돼 그래서 놀러오면 항상 이렇게 가져오는데 막상 할 시간이 없어서 모르네 오늘은 해야지 어? 여보 도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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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캣퀸도 있어 캣 오 캣퀸 캣퀸 얘네는 또 능력이 있어 고양이하고 도그는 하나 싸우기 때문에 이 도장을 같이 가져오고 있어 아 요즘에는 계란 고양이를 잘 사는지는 아는데 게임이잖아 방식이야 이거 잘 씁니다 이거 잘 씁니다 하하 무슨 맛으로 나 이거 먹어? 어? 계단 따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옥수수 손가락을 내고 싶어 하하하하 ith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에 맞는거 나이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